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어떻습니까? 말입니까? 말입니까? 말이죠 굉장히 화려한 불꽃을 피우는 화려하고 정열적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말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현대시 이제 오느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이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윤 유희 결별 소속사 즉 친구 사이로 남기라 얼마 전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냄비같은 사랑이었나?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다 쉽게 잊어버리고 실정을 내버리는 것을 냄비근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사랑이란 말 한마디 안해도 그 따스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겠지요 진정한 사랑은 은근하고 깊은 맛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는 평범한 말이 은근하게 가슴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겠지요 소박한 말 한마디가 그윽한 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태준 시인의 이제 오느냐입니다 화분에 매화꽃이 올 적에 그걸 만나라 밤새 조마조마하다 나는 이 한 말을 내어놓는다 이제 오느냐 아이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올 적에 나는 또 한 말을 내려놓는다 이제 오느냐 말할수록 맨발 바람으로 멀리 나아가는 말 얼금얼금 엮었으나 우울이 깊은 구릇 같은 말 뜨거운 송아지 연아문 마리쯤 받아 낸 내 아버지에게 베넷적 부터 배운 화분에 매화꽃이 올 적에 자 여러분들 화분을 길러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분에 매화꽃이 피면 굉장히 즐겁겠죠 매화꽃은 기다림의 대상이고 반가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 올 적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화자가 매화꽃을 기다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걸 만나라 밤새 조마조마하다 밤잠을 설친다 그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라 이전의 상황이죠 자 바라 이전에 어떤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거나 밤갖게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말 한마디를 내어 놓는다 자 이 부분은 바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느냐 자 드디어 바라가 되었죠 이거는 바라의 순간입니다 자 이 이제 오느냐는 이제 오느냐가 여러번 나올 건데요 간절함 기다림 끝에 오는 반가움과 기쁨 또 속 깊은 정과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내 니가 좋다 너를 기다렸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제 오느냐의 이 평범한 말 속에 이런 간절한 기다림 끝에 오는 반가움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느냐가 반복되면서 당연히 운율감이 형성되죠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 즉 변화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 깊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앞에는 매화꽃이었는데 이제 아이죠 아이가 학교를 파악으로 집으로 돌아올 적에 아이는 기다림의 대상 반가움의 대상명이 되고요 자 어떤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거나 반갑게 맞이하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물론 당연히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또 한 말을 내어놓는다 자 반복과 앞에는 나는 말을 내어놓는다 또한 약간 변화가 일어났죠 반복과 변화를 변조라고도 하는데요 운율 형성의 기본이 됩니다 이제 오느냐 자 역시 간절한 기다림 끝에는 반가움과 기쁨 속 깊은 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반복되면서 운율감 또 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내어놓는 이제 오느냐 사실 이제 오느냐 이 말 속에는 화려한 그런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슴 깊이 나오는 속 깊은 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말할수록 맨발 바람으로 멀리 나아가는 말 자 맨발 바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반가운 임이 올 때 벗은 발로 뛰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느냐는 이 말은 내가 평범하게 하는 말이지만 어떤 대상이 올 때 맨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멀리 가서 맞는 그것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준다 이런 뜻이겠죠 얼금얼금 엮었으나 우울이 깊은 구력 같은 말 얼금얼금은 어떻게 하죠? 듬성듬성 엮었으나 치밀하지 못하지만 자 우울은 물건을 둘러싼 어떤 부분을 우울이라 합니다 울타리도 여기 관련이 있겠죠 구력은 지프로 만든 그릇입니다 촘촘하지 않고 얼금얼금한 그릇이죠 자 이런 말이지만 자 이런 말은 평범하지만 깊은 마음이 담긴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느냐에 담긴 음입니다 평범하지만 깊은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뜨거운 송아지를 연함은 마리쯤 받아낸 내 아버지에게 베넷적부터 배운 자 뜨거운 송아지 자 묘하꽃이 있었고요 아이가 있었고 뜨거운 송아지로 이어졌죠 기다림의 대상이고요 반가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송아지는 사실은 사람보다도 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옛날 송아지는 정말 큰 재산이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깊은 사랑과 묵직한 인내를 지닌 분이시죠 자 베넷적부터 자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배운 그런 말이죠 이 부분은 도치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지금도 면면히 면면히는 계속된다는 뜻이죠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배운 이제 오느냐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애틋한 기다림을 담은 말의 의미 발견 자 특징은 일상 언어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시구 특히 이제 오느냐가 있죠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느냐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군더듬기가 없이 단순한 말이죠 자 화자의 인내가 또 드러납니다 그죠 확 표출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지극히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반가움과 기쁨의 표현이고요 속 깊은 정과 사랑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느냐라는 말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자입니다 자 바로 이전은 기다림의 시간이죠 바로의 순간은 기다림의 완성 이제 왔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죠 매아꽃도고 아이도고 송아지도 왔잖아요 자 이제 오느냐가 쓰이는 상황의 공통점은 자 어떤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거나 반갑게 맞이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시에서 반갑게 기다리는 대상과 의미를 말을 해보자입니다 제일 먼저 매아꽃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송아지로 이어집니다 반갑고 그리움의 대상 자 기다림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소하고 투박한 것으로 깊은 마음이 담긴 것임을 표현한 구절은 우럭이 나왔죠 얼금얼금 엮었으나 우울이 깊은 우럭 같은 말 선생님도 특히 경상도 사람이라서 잘 표현을 못하는데요 마음속에는 왜 없겠습니까 우연히 듣게 된 평범한 말에서 감동을 받은 애를 한번 말해보자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와 또래 학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온태준 시인의 이제 오느냐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의 의미 말의 속깊은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남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하십시오